우리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조, 탐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군사적인 위협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기품원에서 불량탈이 아니다. 이렇게 결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명세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미사일이라는 측정자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